오늘 저희 비리트에서 안전화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안전화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지금 보시는 신발 같은 경우는 하이컷인데 로우컷 4인치랑 하이컷 6인치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세무제질로 디자인을 조금 저희가 신경써서 만든 부분이 있어서 요새는 지금 젊은 작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남자분들께서 세무제질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봄 여름철 같은 경우 가죽 같은 경우 많이 덥고 땀이 많이 차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제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밑창도 보시면은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는데 직접 착용을 하시거나 손으로 들었을 때는 많이 가벼워서 저희 것 같은 경우 많이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즈는 몇 미리 부터 몇 미리까지 나오죠? 사이즈 같은 경우는 240부터 29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즈랑 조금씩 다르게 유럽 사이즈 같은 경우는 40, 40, 40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즈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 250, 60개 250, 55, 60개 5단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일 좋은 거는 신업 보시고 한번씩 하시는게 좋은데 아무래도 사이즈 유럽 사이즈다 보니까 5미리 정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 hammer 12, 39, 46, 46, 48, 46, 49, 55, 48, 44, 55, 55, 55, 57, 57, 51, 50, 받고 Oregon 6, 53, 54, 55, 55.